아.. 위점 24%여거시구 왜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다고 30 가고싶은데 레큐 던져볼까 씨 아 레큐 개호박인가? 아 근데 불큐가 더 호박이네 아 대축도면 그만해야되겠다 느낌이 쎄하네 아 돈이 없다고 어 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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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? 아 이거 전재산이네 전재산 30 한번만 뛰어보자 러브로도 근데 다른것도 한번 뛰었었던 기억이 났는데 아니 24정도 쓰면은 그냥 리비투자 한 번에 모아서 해야 좀 돈도 없는데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거 같은데 아 아 안나오네 아씨 불큐 그냥 던져보잖아 진화해 진화해 다섰나 아 스탯 하락인가 아 아 돈 없지않나 이분아 없을거 같은데 틱글 모아 대선 얼마 모았으 8억 아 아 아 아 마일리 잔흥 없잖아 어 있네 아 아 아 이거 치고 30% 아 아 이제 30% 근데 뭐 나올때 됐는데 100개 넘었는데 아 맛좀 보자 30% 아니 러 빼고 21% 다 넘었어 아 18%는 안되지 아 이걸 어떻게 한 다음 아 아 순먼치에 큐브 있는데 어 설마 이거 교각 큐브네 어 맞어 맞어 교각 큐브야 레전드 설마 있는데 와 이게 교 큐브네 안되 20일 안되 마지막 20일도 안 멈추자 에이 스팩 다운으로 가지고 18은 안되지 잠깐만 분위기가 안좋은데 아 마이갓 이제 없는데 몇분밖에 김상범님 슈퍼채팅 찬원 의문의 젬스톤 룰렛 결과는 젬스톤 한개 아 상범님 찬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자에 돌릴 돈이 없는데 이제 두번째 난간을 맞네 하아 간질 간질 100개니깐 20일에선 안 멈춘다 아 인트 30%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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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구요 힐 도 안나오던데 마지막으로 돌려보자 50개 남았을때 21에서 그만하자 안나오려나고 아 np 30% 아 롤수가 21 나오면 그냥 아 한번만 더 해보자 30개 넘어서 아 아닌가 돌렸으면 안된다 아 이제 안됐는데 21 나오면 몹시다 이제 안된다 21 아 이럴수가 롤수가 21 나왔을때 멈췄어야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스펙 다운됐어 아이씨 30% 30% 다른거들 4번인가 띄운거 같은데 아 럭이 안나오네 스펙 다운 도와되들 2 2 城 마이콜 2 2 인데 한번